책읽는 짜장 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의 책읽는 짜장입니다 혹시 나무님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뒀던 답답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나서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셨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글로 옮기면서 아 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던 적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의 마법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지은이 가바사와 시온, 옮기니 이주희, 편행고생 동양북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고민이 있습니까? 응답한 사람 중에 4분의 3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서 77%가 못한다고 했대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민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또 해결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고민의 본질은 바로 멈춰 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든 나아지고 고민은 서서히 가벼워지긴 마련인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고요 저자는 30년 동안 수많은 내담자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고민 상담으로 무려 4천개가 넘는 동영상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고민의 종류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올린다고 해도 3일이 지나면 또 똑같은 질문이 들어온답니다 답을 하고 또 한다고 해서 그 똑같은 고민이 줄어들지 않았다구요 자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고민이라는 것은 해결하는 게 아니랍니다 해소하는 거랍니다 이게 이 책을 통틀어 저자가 하고 싶어 했던 요점이었어요 저자는 말로 풀어버리는 것 즉 언어화의 중요성을 깊게 탐구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통을 고민을 언어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상처의 대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심리상담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화에 있는 것이라구요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구요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구요 책이 하도 쉽게 쓰이고 이해가 잘 되죠 어라 나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하고 전작들을 살펴보다가 알기도 했습니다 아 이 작가였네요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이 책도 진짜 실용적이었다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찾아보니 아직 여러분들께 안 들려드렸네요 조만간 다시 준비해서 녹음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말로 하면 더 좋은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고민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소하는 것 어차피 원인을 없애기는 어렵다 고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합니다 고민의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빨리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든 것입니다 갑자기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죠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니 고통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앞서 고민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대처법을 알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생각에 진전이 있다면 이미 그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인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필요 없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뭘 하면 될까요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우선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10점 상태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0점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마이너스 10점을 마이너스 9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단 1점이라도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정체 상태에서 이미 탈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9점을 마이너스 8점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8점을 마이너스 7점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상황도 점점 나아집니다 이 책에서는 고민 해결이 아니라 고민 해소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해결은 한 번에 사라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조금씩 고민을 줄여보세요 조금씩 해소하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바꿀 수 없어도 인간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다 매일 회사에 가는 것도 괴롭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직장 내의 인간관계 중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한다면 첫째 상사가 사라지거나 둘째 자신이 사라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상사가 전근이나 이직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흑 아니면 백 영 아니면 백 같은 극단적인 사고는 결코 좋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조금씩 상황을 개선하면서 고민을 해소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사가 좋아할 만한 일하기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후배들과 관계를 강화해 보기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상담해 보기 퇴근 후에 즐거운 일하기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기 아침 산책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고 감정을 안정시키기 한마디로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의 원인인 상사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100% 가능합니다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바꿀 수 없어도 인간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사이가 나쁜 상사와의 관계에서 탈출하거나 또는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민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스트레스, 답답함, 불안을 제거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악덕 기업이 다니고 있어서 매일 너무 힘듭니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야근까지 한다면 3개월 만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3년 이상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답은 통제감의 유무입니다 사실 바쁜 것 자체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마지못해 일을 한다 생각할 틈도 없이 시키는 대로 지키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 반박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해도 만약 내가 통제감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즐겁거나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통제감을 갖고 어려운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학습 의욕 및 동기도 높으며 만족감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단순하고 통제감이 없는 일 예를 들어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해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해보자 빚이 1억 원이 되었다 죽고 싶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로 소개해보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50대 남성 C.C는 업무 손실로 1억 원의 빚이 생기면서 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C.C는 초췌한 모습에 안절부절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1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회사가 도산합니다 가족도 부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느냐 하고 물어보니 아직 안 해봤다고 답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자금으로 간신히 사업을 해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그날은 아무 의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C.C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집과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매월 60만 원씩은 갚아야 하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든 날 것 같아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C.C가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빚은 1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나 갚아야 하다니 절대 불가능해 이제 나는 끝이야 이렇게 통제감을 잃고 공황상태가 되어 자살까지 하고 싶었다고 말했던 C.C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변제 계획을 세워보니 한 달에 6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라면 자신이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C.C 그러자 불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통제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은 없애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통제감이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마음의 여유도 생겨랍니다 통제감을 되찾는 세 가지 말 이제 통제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이걸 이해한다고 해도 실행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통제감을 되찾아주는 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고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든 되겠지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원고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까지 끝나는 것은 무리일 때 아 어쩌면 좋은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뇌의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위험을 감지하면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바로 흥분해서 위험해 조심해라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물건이 날아오면 놀라서 얼른 피하게 될 때가 있죠 이 때가 바로 편도체가 위험해 도망쳐 라고 알려준 때입니다 저에게 마감위를 넘긴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편도체가 경고를 해줍니다 큰일 났어 마감해 느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럼 저는 더 불안해지고 공황 직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를 난폭한 야생마라고 한다면 흥분을 억제하는 고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의 전두전야입니다 전두전야는 뇌의 사령탑으로 생각을 하거나 기억하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총괄합니다 이 전두전야에서 편도체로 말 언어 정보를 흘려보내면 흥분이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말과 언어가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하면 그 언어 정보에 의해 편도체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또 플라시보 효과 암시 효과도 더해져서 마음이 더욱 차분해집니다 말은 감정도 바꿉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아프다라는 말로 통증을 표현한 그룹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은 그룹을 나누어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아프다고 말로 표현한 그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은 그룹에 비해 통증이 5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사에 대한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가 완화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는 매우 낙관적인 말입니다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토감을 줍니다 앞서 몇 번 언급했던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마음의 힘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즉 낙관적인 말을 하면 비관을 낙관으로 바꾸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다 통제감을 잃은 사람은 꼭 아 어떡하지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라는 걸 계속 뇌에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위험한 상태가 되면 편도체가 과도하게 흥분하고 불안해집니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설레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목표 설정을 할 때 분비되는 뇌의 뇌 물질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잃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너무 높은 목표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계속하면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만약 할 수 없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부상을 입고 몸이 망가질 뿐이죠 통제감을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라고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넘어 폭주하는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떨쳐내는 궁극적인 한마디 그건 그렇고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안 좋은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힘들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 전두, 전야는 불안, 편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곱비입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말이라는 곱비를 당겨서 통제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과거를 떨쳐버릴 수 없고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 자꾸 떠오를 때 쓸 수 있는 말을 소개해볼게요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건 그렇고는 전국 최대 불교 연구가로 불리는 스즈키 다이세스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가나자와에는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니 그건 그렇고 라는 친필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중히 들은 후 그건 그렇고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조언을 전해주었다고 하죠 흔들리는 차원의 문자는 신경 쓰지 말고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그 이상의 본질이 아닐까 사물의 본질은 원래 분별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그건 그렇고 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라는 말은 문제의 차원을 전환시킵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이전까지 나누던 이야기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비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 문장에서처럼 그러나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고민이나 감정이 부정당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조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를 그건 그렇고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그건 그렇고 비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는 상대의 고민 생각 감정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면서 대화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누구나 이 방법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원고가 늦어지네 그건 그렇고 지금부터 30분만 집중해서 써보자 이 말이 주는 전환 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공황상태에 빠진 뇌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환하고 싶을 때 사용해보세요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때에는 그건 그렇고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계속 말해보세요 뇌는 과거의 사건과 경험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집중하고 있는 뇌를 지금 현재로 가져오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고민을 재설정하는 세 가지 질문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나의 고민이 해소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고민이 해소되면 행복해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법의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마법의 질문 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알라든가 요술램프 이야기 하시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마법의 램프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소원이든 다 가능하지만 반드시 세 가지만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빌 건가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건가요? 절대 아니겠죠 좀 더 다른 정말 원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진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지진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큰 걱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고민이라면 가장 먼저 말을 했겠죠 무엇이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정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을 말할 건가요? 고민이 있을 때 바로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세요 당신의 고민이 본질적인 것인지 정말 최우선적인 고민인지를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 세 가지를 써보세요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말입니다 아마 나쁜 습관을 없애주세요 대인공포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인공포증 때문에 고민인 사람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비는 편이 낫습니다 대인공포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바로 친구나 연인을 사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리 떨기나 손톱 물어뜯기와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세 가지 소원에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질문을 던져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애초에 고민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 고민을 재설정함으로써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다를 넣어서 생각하는 습관 못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라고 생각하자 여기까지 읽고도 여전히 흑과 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예로 들어볼게요 트위터에서 당신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잘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잘한다가 17.8% 못한다가 82.8%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보통이다 라는 선택지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잘한다 9.4% 못한다 67.1% 보통이다가 23.5% 였습니다 보통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했을 뿐인데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82.2% 에서 67.1% 로 약 15% 나 줄어들었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물으면 부정적인 사람은 바로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라는 선택지를 넣는 것만으로도 15% 나 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보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선택지가 세 가지로 늘어나자 잘한다는 사람이 17.8% 에서 8.4% 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서툴다고 해도 비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말을 잘하는 것은 매우 고도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말을 잘 못하는 91% 에 해당할 뿐입니다 억지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좋다 보통 이다 나쁘다를 기준으로 섬는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 보통 이다 나쁘다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좋다 싫다가 아니라 좋다 보통 이다 싫다를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0이냐 100이냐 가 아니라 65나 70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이 정도만 바꿔도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인지 편향 중 하나로 부정 편향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끌리는 인간의 심리를 말합니다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주목한다 잘되고 있는 부분보다 잘 안되는 부분에 주목한다 칭찬보다 비판이 더 기억에 남는다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 모든 것이 부정 편향입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를 물었을 때 낮다고 답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부정 편향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부정적인 것은 특별히 성격이 부정적이어서 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제로백 사고에서 벗어나자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 선택지로 바꿔서 생각하기 즉 선택지에 보통이다 를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가 괴로운가가 아니라 그럭저럭이다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라는 선택지를 넣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괴롭다가 그럭저럭으로 바뀝니다 고민의 세 가지 특징 중 하나인 힘들고 괴로운 감정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놀라운 팀 언어화 침몰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언어화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유소년기에 겪은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트라우마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괴로운 경험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강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상담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언어화 입니다 말로 하기만 해도 무의식이 의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95%는 무의식적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그 무의식 아래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화란 이렇게 무의식 깊은 곳 예를 들어 바다 속 깊은 곳에 잠겨있는 침몰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과 같습니다 육지 위로 끌어와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막연했던 일도 언어화를 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힘든지를 모르겠다던 내담자가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저한테는 특히 괴로워요 라고 언어화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면 괴로울 일도 없어진다는 대책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느끼는 긴장감에 조금씩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했던 고민을 언어화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스스로 해결법을 찾아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가스백이란 무엇인가 어떤 문제나 고민을 방치하면 점차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다 괴롭다 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쌓입니다 풍선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들어가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결국 폭발 직전 상태가 됩니다 계속 방치하면 언젠가 이 풍선은 펑 하고 터질 겁니다 마음의 파탄이 몸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신질환 정신질환 혹은 뇌졸증 심근경색 같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선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은 괜찮지만 터져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기 전에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스배기라고 부릅니다 주기적으로 가스배기를 하면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배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푸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말로 잘 표현 만해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갑니다 가스배기의 특징 첫 번째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부하 부하 직원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해도 먼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 온다고 해도 이미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가 대부분 입니다 원래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덕 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종종 내담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왜 좀 더 빨리 상담받으러 오지 않았나요 그럼 다들 어차피 상담받는다고 해도 해결이 안되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나면 해결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인 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상담문에도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차피 상담을 받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담이라는 말 대신 가스빼기 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상담을 시작해봅시다 가 아니라 자 지금부터 가스를 빼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스빼기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힘든 일을 말로 표현해보자는 겁니다 이때는 듣는 사람도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조언도 충고도 필요 없습니다 가스빼기 특징 두번째 말하기만 해도 90%가 사라진다 그런다고 과연 마음이 편해질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스빼기만 잘해도 고민의 90%는 해소가 됩니다 가스빼기 원리는 심리상담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말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요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경청 이라고 합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는 것도 상담의 기본 원칙입니다 심리상담에서는 원래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언 무엇을 해라 무언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조언이나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무언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돕는 것이 상담이기 때문이죠 해전은 안전한 가스백이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다 내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가스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가스백이를 알려드리니 주의하십시오 역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백이 첫 번째 험담 카페에 앉아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 4명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시어머니의 나쁜 언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3명의 표정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험담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저마저 험담이라는 독에 빠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져서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들과 즐거운 수다이자 가스배기를 할 수 있는 소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웃풋을 할 때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2주 이내에 같은 이야기를 3번 이상 하면 기억에 고정된다 다시 말해 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1시간 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시어머니와의 부정적인 일화가 완전히 뇌에 고정됩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뇌에 고정되면 일상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욕조에 앉아서 한가로에 목욕을 하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문득 아 시어머니 진짜 짜장나 라는 말을 절로 내뱉게 됩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가스백이를 통해 흘려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역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백이 두 번째 부정적인 경험의 반복 험난과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일을 계속 반복해서 발산하게 되면 기억이 반복 재생되어 강화되기 때문에 고민 해소 스트레스 해소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24시간 내내 괴로운 경험이 당신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열 번 이상 아웃풋을 하게 되면 강렬한 기억이 되어 쉽게 잊을 수도 없고 쉽게 바꿀 수도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 스스로가 고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진료실에서도 괴로운 과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털어놓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이야기는 아까도 들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라고 말해서 부정적인 기억이 더 강화되지 않도록 차단시킵니다 역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배기 세 번째 자기 비하 매년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와 바다 생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안돼 나는 멍청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머리가 나빠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해양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바다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버리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매일 열 번씩만 한다고 치면 1년에 3천 번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책하는 말이나 남에 대한 험담은 해양쓰레기와 같습니다 버려도 바로 눈에 띄지 않고 아무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에 가라앉아 점점 쌓여갑니다 뇌의 해저란 바로 무의식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다를 수 있는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의식불입니다 당신이 버린 부정적인 쓰레기는 무의식의 영역에 쌓여 어느새 흘러 넘칠 정도가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당신의 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나고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의 바다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회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이 최고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들려서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무의식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서서히 정화될 것입니다 가스빼기에 한 번만 규칙 힘든 일은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 딱 한 번만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정말 싫었어 웃으면서 마무리하면 그것으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아마 한 달 후쯤에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앞서 앞서 소개했던 여성의 사례에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15분 정도로 끝내고 그래서 짜증이 났다 우하하하 라고 마무리 했다면 완벽한 가스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친구들도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쉽게 공감해 주겠죠 그러면 마음이 치유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될 겁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딱 한 번만 이야기하고 잊어버릴 것 이것이 바로 가스빼기의 한 번만 규칙입니다 험담이나 괴로운 경험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장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편두체를 쉽게 흥분시키고 불안 체질로 만듭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실패하거나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금방 기운을 회복하는 사람과 계속 부정적인 기운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쓰기만 잘해도 고통이 줄어든다 최후의 수단 글쓰기 이제 여기까지 읽고도 그래도 저는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친구가 없어요 라는 분들에게 최후의 수단을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가스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노트에 고민을 쓰기만 해도 됩니다 이 방법은 습관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도 해소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단점 결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경험 등등 내 안의 부정적인 부분과 마주 해야 하기 때문 이죠 말씀드렸듯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매일 30개 이상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질문 신청 형식에 상담 내용을 120자 내로 적어주세요 라고 쓰여 있는 데에도 400자 이상의 장문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 긴 글을 읽어봐도 가장 힘든 게 뭔지 질문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스스로의 고민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고민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이미 고민의 90%는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언어와를 통해 고민이 가시화되면서 스스로 대처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눈이 생기면 대처복을 찾아보거나 해당 주제의 책을 사서 읽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상담을 받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감정이 그저 막연하고 답답한 느낌으로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화로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기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의 글자수는 120자로 제한한다는 이유는 구독자분들이 자신의 고민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120자로 정리하려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머릿속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민을 글로 써 내려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라는 내용의 감사 메일을 자주 받는데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언어화를 통한 가스빼기 효과 그리고 고민을 객관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는지 알 수 있게 되면 스스로 대처법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언어화를 통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동시에 감정도 정리되기 때문에 속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의 머릿속은 보통 엉망진창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알지만 왜 괴로운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민을 글로 쓰다 보면 그 행위만으로도 고민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언어화라는 메스를 통해 사실과 감정을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도 언어화를 하게 되면 감정의 족쇄가 풀립니다 신기하게도 막상 언어로 풀어보면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고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민을 120에서 140자 정도로 정리하는 것은 언어와 능력을 기르는 좋은 훈련입니다 예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차피 살면서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민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잔뜩 부풀어 있는 풍선의 바람을 빼듯 조금씩 적당히 해소하는 것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 배웠네요 고민의 문제가 모였어요 멈춰 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막막해서 사고가 정지되어 있으면서 불안에 빠져있는 정체 상태 그때 우리는 그것의 바람을 살살 빼주면서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원인을 없애기는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따위는 잠깐 생각하지 말고 장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일을 조금씩 하자는 것입니다 통제감을 되찾는 말에 뭐였죠? 음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또 있었죠 그건 그렇고 네 말은 하지만이나 그러나처럼 뭔가를 부정하면서 시작하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문제를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예를 들어 아 정말 원고가 안 써진다 그건 그렇고 지금부터 30분만 집중해보자 이렇게요 과거에 집중하고 있는 뇌를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방식도 있었죠 내 앞에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저 돌을 어떻게 치우지가 아니라 저 돌을 어떻게 돌아갈까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전환시키라는 팁도 좋았고요 고민을 재설정하는 세 가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게 뭘까 지금 나의 고민이 해소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또는 지금 나의 고민이 해소되면 행복해질까 등등 여기에서 같이 따라다왔던 저는 이 마법의 램프 이야기를 읽으면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나중에 꼭 써먹어야지 생각했거든요 자 마법의 램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가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요 지금 당신이 했던 그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말할 건가요 귀한 세 가지 소원 중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고민이 대부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좋다 나쁘다 중간에 보통이다 라는 선택지를 넣자는 건 어땠나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 잘한다 에서 보통이다 이 정도면 된다라는 선택지 0이냐 100이냐를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무수히 많은 중간에 숫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즐거운가 괴로운가 그 중간에 그럭저럭 괜찮은 편 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밖에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면 정말 실용적인 팁이 가득합니다 책이에요 때때로 생각해봅니다 고민이 있는데 들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표현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자장난 우습을 이용하세요 댓글에 고민을 적어보는 겁니다 뭐 누군가한테 답변을 바라지 말고요 해결책도 바라지 말고 책에서 봤던 것처럼 가스빼기를 해보는 거죠 맞춤법 띄어쓰기 아유 이런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적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공부 많이 하신 우리 나무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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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